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 땐 윤 떠난다? 때 아닌 탈당설 여권이 의심하는 곳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홍준표 더 빨리 나가라 저격의용 탈당 우는 가당치 않다 홍준표 시장의 본마음과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잡을 경우 탈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이 꿈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. 그러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며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냐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이어 그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도 썼고 한전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. 홍 시장은 21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봤다고 적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홍 시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21일 종편 유튜브에서 홍 시장님은 당의 분란이 오는 말씀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으며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.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썼습니다. 비웅계 조혜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한전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게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에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원로가 말하기엔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비판에 쏟아지자 홍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내가 30여 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운우는 가당치 않다며 내가 탈당하는 때는 정계에서 은퇴할 때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어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 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라는 말인가 라며 그런 배알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한국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고 탈당을 시사한 게 아니라 한전위원장 비판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설명입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홍 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탈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이에 대한 당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홍 시장의 발언 배경과 전략을 분석해보겠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.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당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강경 발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홍 시장은 당내에서 비주류 세력으로서 주류 세력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어 그의 당권 장악은 주류 세력의 강화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홍 시장은 이를 견제하고 당내에서 비주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알없는 당으로 표현하며 전통적인 보수 가치와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 탈당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 홍 시장이 탈당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생명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계산할 것입니다. 탈당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을 잃고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쉽게 탈당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장악 후 당내 분위기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며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. 만약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탈당보다는 당내에서의 투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정치 환경과 여론의 변화 그리고 다른 보수 정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등 외부 변수들도 홍 시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홍 시장이 탈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계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.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중도표의 80%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%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.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-242-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